좋은 브랜드, 헬멧들 너의 필요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뭐야 이 사람한테 반지를 못파네? 반지는 안 사가잖아 또 그새 무거워졌다 저 직관이 팔지 않을까? 아 이제 이것도 갑옷이 오래 입었어 좀 질릴라 그래 빨리 바꿔야 돼 아 여기 팔 수 있다 오케이 70원 팔 거 있나? 매지카 독이야 특별히 없단 말이지 매지카 축이야, 추가 돈이 없네? 됐어? 퀘스트 하러 간다 어 레벨 거의 다 올랐다 오늘 하루 종일 일업했네? 스타벅, 임퍼리얼, 자겐 따라들어오겠지? 남의 집에 이렇게 들어와 남의 집에 이렇게 들어와 우리 진짜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다 담고 이거 담고 이거 담고 필요 없고요 알두인? 알두인? 아 몰라 몰라 에이 한번 잡았잖아 우리 급하면 그냥 가서 잡는 잡은 데야 되는 거지 뭘 그거 뭐 대단하다고 드래곤의 알두인의 벽이라도 빨리 깰라 깰라 그랬는데 하다보니까 늘어지네 퀘스트 멘트가 정해진 게 아니라고? 그건 무슨 뜻이죠? 쏘린 주라드 여길 목표로 한다 목표가 안 되잖아 아 그래요? 되게 디테일하다 여기가 아니야 내가 가고 싶은 데는 퀘스트가 2개야 표시가 2개지? 아 이게 2명이라 그렇구나 이쪽이 쏘린주라든가? 아니 어 지금 오른편 이쪽이네 되게 디테일하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허허어어 웬놈이냐 이쪽으로 오거라 어디 있느냐 그냥 드래곤이네 너 일루와 거기까지 안 날아가네 거기까지 안 날아가네 이리 오너라 어디로 가느냐 드래곤이 가장 쉬웠어요 드래곤 랜드가 아니라 이거 드래곤 랜드야 드래곤 랜드가 이거 확대할 필요도 없어 세순이가 올라갈 수가 없어 지붕이 어허어어 넌 잘못 건드렸다 넌 그랬으면 안 됐어 넌 주옥 되는 거야 아 근데 저기있으면 잘못하면 또 병사들 맞아 조심해야 되죠 복만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헐 복만대 감독님 그건 복만대 감독이잖아 어디가느냐 이리 오라 네 이놈 나 지금 어디가 어디가 열이 받는다 열이 받는군 이거 예고 화가나라그래요 아허어어 어째서 여길함 말이요 어.. 막 내려가더라 나 엘리비터 타는 줄 알았어 뭐야 칼을 황당하네 용 나오나? 아이 기꺼 쏘고 쇼하고 있었더니 용 용 역시 저거 봐 저거 저걸 보고 어떻게 무기랑 꺼내 저장하자 어잉? 다리 두 갠가? 어 저장하자 두 개의 다리네 두 개의 달? 어 옛날에 그런 소설이 있었던 것 같지 왜? 두 번째 달이라는 음악은 있는데 두 개의 달? 내려와 인마 건방진 놈 아니 내가 지금 밝아게 안 돼서 그런가? 이쪽으로 오거라 오거라 어 갔다 야 저거 봐라 어디까지.. 아 사라졌다 이 기운을 받는다면 그는 돌아오겠지 안 온다 어? 불러오기? 역시 우리에겐 불러오기가 있지 근데 저 때 올 수 있을까? 너무 먼데 이때부터 이미 아 이렇게 가서 내가 잡을까? 차라리 그래 적극적인 남자가 되자 또 절로 가네 저 화살에 맞는 건 아니겠지? 저 화살에 맞는 건 아니겠지? 아 거치 없는 기운 그래 지금이다 맞았다 아니군 이봐! 오 오 오 오오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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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딜을 안 보는 습관이 있어 무시한다 저러고도 안 온 거면 쟤는 올 생각이 없는 거야 이쪽 길이네 여기 길이 있나? 나와봐 어어어어 가봐야지 알겠네 나는 그런거 하면 안되겠다 다크 소울 그거 완전 추락사가 제일 무서운 거라던데 다크 소울이 그렇게 또 사람이 죽어나가는 게임이죠 저 뭐야 늑대인가 늑대 같은데 뭐야 활이 왜 그루나가 미친거 아냐 어 화살이 내가 원하는대로 안달라가는데 내리자 세순이가 싸울꺼야 추락사 다크넥 아우 다크 소울 뭐라고 다크 소울 추락사 하면 모았던 다크 소울이 다 날아가요 다잉라이트 내가 다잉라이트 그때 안되고 나서 다시 집에서 혼자 해봤거든 나 잘하거든요 잘하거든 나 잘하거든 네 꿈속님 안녕히 주무세요 내일 봬요 이쪽인가 다크 소울에서는 영혼이 곧 돈인데 그 돈을 죽은 자리에서 모두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해봐 오지마 호호 동물 대전인가 봐리베어 니가 벌리베어냐 롤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아 오우 돌진? 오 나 봤어 데밀이가 참 안 늘어가 엉덩이를 노리자 왜 이렇게 데밀이가 아파지? 이유가 뭐야? 정강이를 노린다 레벨업이다 이렇게 데미지가 안 들어갈까? 내가 문젠가? 레벨업 직을 올린다 전설 이것도 이제 하나 남았네요 이거 찍은 거잖아 그지? 하나 남았어 100까지 그럼 뭐 궁술은 아 이게 안 올랐구나 이러니까 데미지가 안 되지 이것도 안 올라왔네 치명타도 좀 많이 올려야겠는데 궁술은 쇠 가자 응? 특기관 더 있었어? 어 그러네요 남겨놓은 거지 하나 남았다 활 데미지만 탓할 게 아니야 아 활도 재련도 해야 되는데 이 아줌마가 이 아줌마가 상당히 멀니 멀리 있네 소울인 줄 아드 너무 어둘 때 가나? 문 안 열어줄려나?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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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우 좋아좋아 굳이 않게 싸우는 것보다 이게 낫네 아까 보니까 목걸이가 확실히 재량 경험치 많이 주는 것 같더라고요 단 것 만들 때 보다 낫더라 여기가 맞나? 방향상으로는 상당히 빈데? 여기를 넘어가면 있겠다 음 아니야 잠깐만 보이지가 않는구나 잠깐만 포스오원? 어디로 사는 사람이야? 분명 방금 포스오원이었는데 아, 물러서라고? 아,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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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버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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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여기 있어라 아, 오버하지마 오버하지마 물러가 어어,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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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 가 오해하지마 어어, 돌아가 돌아가 돌아가라 아휴 아휴, 못 올라가네 여기 올라가고 싶었는데 얘네들 봐라 여기 있자 그럼 티엘씨 아, 티엘씨 아, 티씨엘 거기 지나가는 거야 집에 들리 있으라니까 왜 나와가지고 왜 그래? 좀 멀다 아휴, 코앞에 맞았다 아휴, 코앞에 맞았다 나오지마 거기 있어 여기 있으나? 아휴, 코앞에 맞았다 어허 나오지말라니까 아휴, 코앞에 맞았다 그 말은 그 건드리면 안 되는데 그거 그거 꽤 센데 그저 길을 못 찾을든 티셀 또 하나? 아니 거금 뭐 나오지 말리 이거 대학살이 됐네 이거 내가 안 죽인 애들도 많은데 오크 사냥꾼 여기도 오크 사냥꾼 비스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포스 어원 화살 챙기고 가져갈 게 없어 포스 어원 어? 아 이거 잠깐만 내려보자 활 데미지가 괜찮죠? 확실히 그게 중요했네 퍼기 이게 근데 왜 퍼기라 그래? 그 영어로 퍼기라고 되어있나? 어어 오지마 오지마 왜 퍼기야? 발음 애매하게 어 이 사람이구나 스킬이란 말도 있고 그럴텐데 왜 퍼기라고 했을까? 이봐 어디가 비어있네 사과 벌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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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야 나 나야 두어 부채 부품으로 가득 찬 자루 두어 부채 부품으로 가득 찬 자루 두어 부채 부품으로 가득 찬 자루 뱀파이어의 처치를 위해서 도움이 필요하죠 그들의 목적은 모르겠고 이스론은 항상 궁금해지고 아직... 아... 아 찾아와야 하는구나 아 찾아와야 하는구나 알았어 그새 잡았네 어디 있지? 요건 비어 있었는데? 아, 강가 근처에 있어요? 오케이 여기 있다 추천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봐보자 어, 여기 있다 여 명의 스피드로 오시오 오케이 이제 설득했죠? 한 명 남았다 나는 다운가드에서 볼 수 있을까? 하지만 다운가드 잖아? 던가드가 아니라 그래도 여명의 스피드는 좀 멋있다 해석을 잘했네 여기는 오크들 위치잖아 마커를 찍고 가자 별로 멀지 않은 곳일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마커가 없죠? 어, 없어 이쪽 부근에 없어 저기 있다 어 위험했어 호랑이다 심심해? 나 안심심해요 나 급해 지금 나 급해 지금 분산시켰나? 오케이 오케이 역시 그림자 분신들 쉐도우 워리어 때문에 흐름해 어? 늑대인가? 젠장 동물들 밥이구만 넉 넉 넉 넉 넉 어